빵빠라빵빵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겨울 이벤트 겨울 업데이트가 완벽하게 됐는데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겨울 업데이트 어떻게 됐을까요 특히 성문 활짝 열린 성문이 가장 기대가 돼요 자 요렇게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빵신은 근데 크리스마스가 입양해서 크리스마스 보내는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굉장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안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역시나 펫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펫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펫들 중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건 바로바로 자 퓨우리 용이겠죠 용 이 친구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친구 35일동안까지밖에 판매를 안한다고 해요 그 전에 꼭 사야될 것 같구요 자 다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펫은 바로 스노우 뽕이 무려 쿠키가 만개가 필요해요 만개 어우 만개 언제나 모으냐 어쨌든 저는 일단 먼저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친구가 스노우 부엉인데요 입양에 원래 있던 일반 부엉이 있잖아요 그 부엉이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좀 더 뭐랄까 좀 더 품위가 있다고 할까요 그 전에 있던 부엉이는 굉장히 귀여웠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 스노우 부엉이는 굉장히 기품이 쓰면서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러스트 퓨리를 한번 사볼게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친구 근데 800 로봇스나 해요 너무 비싼거 아냐 그래도 사겠습니다 드디어 퓨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짜잔 하하하하 퓨리야 반갑다 그동안 성분 지키느라고 고생했지 자 고생은 끝 이제부터는 빵신을 지켜라 알았지 자 퓨리 야 근데 타는 모습도 그렇구요 나는 모습도 그렇구요 기존의 팻들과는 굉장히 뭔가 다릅니다 용이잖아요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출렁출렁거리면서 달리기도 하고 출렁거리면서 하늘도 나는 이런 모션들 기존의 팻들과는 날고 타는 이 모션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퓨리와 그 다음에 부엉이 스노우 부엉이의 가치를 한번 살짝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빵빵 자 거래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봐도 퓨리만 한 10마리가 넘어요 지금 이 서버에 야 이 상태에서 거래가 제대로 될까요 하지만 한번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퓨리에요 네온도 아니고 일반 퓨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높진 않겠지만 일단 거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거래입니다 로보독 날타 로보독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어 그리고 백조 네온 백조가 들어왔어요 와 근데 로보독이 600로복스잖아요 로복스로만 따져도 이거 완전히 득거래인데요 자 퓨리가 800로복스고 그리고 600로복스짜리인 로보독이 4마리가 들어왔어요 일단 저는 수락을 누리겠습니다 아 거래 안되네요 자 다음은 네온 젖소 네온 젖소는 쉽게 거래가 되구요 자 다음은 네온 유니콘 그리고 네온 유령토끼 네온 오리네요 오 유령토끼 네온 네온 유령토끼도 좋구요 특히 저는 오리가 없거든요 오리가 없는데 네온 오리가 있으니까 저는 이번 거래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램 날타 흰술록 그리고 눈사람 들어왔구요 할로윈 마차랑 기차 원수기 박쥐 글리포돈 박쥐삼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딱 보니까 어 퓨리가 흰술록 추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네온 박드입니다 네온 박드 네온 박드 그래가지고 제가 스케일렉스 내가 스케일렉스와 유령토끼 네온까지 껴가지고 퓨리까지 넣었는데 네 안되죠 안되요 자 다음은 황금 황금펭귄 날타 황금펭귄과 그 다음에 네온 타조 타조인가요 이거 네 타조 쉽게 거래되구요 다음은 네온 앵무새 네온 앵무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퓨리를 한 마리 더 넣었구요 다른 펜 뭘 넣어볼까 아우 이런 거절했네요 자 다음은 아콘 날타 아콘이에요 와 날타 아콘이랑 거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어 북극 여우까지 껴준네 이 친구 지금 거래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오 아콘이면 저 바로 거래합니다 이건 거래합니다 이 친구 수락하면은 바로 저도 수락합니다 제가 먼저 수락 누르겠습니다 자 친구야 거래하자 자 거래합시다 어 정말 거래하나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아콘과 거래 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아콘이랑 거래하는 거 자 다음은 도도새 그 다음에 황쥐 나왔습니다 도도새 황쥐 구미호까지 왔네요 어 어 그리고 또 유니콘 유니콘 안줘요 유니콘 유니콘도 줬구요 요정도 어 유니콘 더 주네 어 두마리 그리고 황금 드래곤 황금 그리핀 어 계속 주네 황금 그리핀 두마리의 유령 토끼까지 들어왔습니다 와 9마리 꽉꽉 채워서 들어왔네요 이 정도 거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우 자 다음은 앵무새 앵무새랑 1대1 거래 아까 전에 아콘이랑 1대1 거래 됐잖아요 1대1도 아니었죠 아까 아콘이 북극여우를 붙여줬으니까 그런데 앵무새랑은 또 소식이 없네 앵무새가 자 앵무새가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수락 누를게요 아 거절됐어요 다음은 네온 도도 아 네온 도도면 할만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온 도도면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약간 고민이 되는데 약간 고민이 되는데 저는 그냥 거절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반 도도 그리고 캥거루 그리고 네온 펭귄 쥐 네온 원숭이 네온 박쥐 핑냥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와 많이 주네요 오 오 저 친구 수락 눌렀구요 자 다시 아콘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래를 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캥거루까지 꼈어요 캥거루까지 자 그러면 거래하는지 안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런거 어떻게 거래했지 아까 그 친구 퓨리를 정말 갖고 싶어 했나봐요 자 이 친구는 지금 거래가 안됐습니다 다음은 네온 코끼리 네온 코끼리 아 안되네요 자 다음은 까마귀 날타 까마귀에요 아까 앵무새랑도 안됐거든요 까마귀도 안되네요 근데 까마귀 갖고 있던 이 친구가 부엉이라고 또 거래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제가 부엉이로 거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분명히 안됐거든요 아까 전에 퓨리는 거래가 안됐는데 부엉이는 거래가 어 거래가 되네요 그러면 부엉이가 퓨리보다 더 인기가 많은건가요 또 가치가 높은건가요 오 까마귀가 네 끝까지 수락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퓨리가 러복스 한정패시니까 더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스노우 부엉이가 좀 더 인기가 많은거 같아요 자 다음은 악콘입니다 악콘 악콘 와 이거 될까요 아까 퓨리는 안됐는데 부엉이는 왠지 될 수도 있을거 같아요 악콘 어 이 친구 고민하는거 같은데 어 계속 고민중이에요 자 친구야 대답좀 해주라 어 고민중이네 야하 제가 먼저 거절 눌렀습니다 자 다음 거래 이번에는 황금 드래곤 황금 그리핀 그 다음에 여왕멀 그 다음에 구미오 눈사람 공룡알 2개 데이노니쿠스 북극 여우까지 와 많이 들어오네요 자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부엉이를 빼고 퓨리를 넣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거래를 할까요 안할까요 어 소식이 없어 잠깐만 소식이 없어 자 친구야 야 부엉이는 거래하는데 퓨리는 또 거래를 안하네요 빵빠라빵빵빵 자 다음은 앵무새요 앵무새 앵무새 아까 퓨리는 거래가 안됐거든요 근데 부엉이는 보겠습니다 자 부엉이 자 스노우 부엉이와 앵무새 오 앵무새 수락 눌렀어요 그럼 다시 제가 여기서 퓨리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또 수락을 누를까요 자 보자 아 바로 나가네 확실히 부엉이가 인기가 더 많네요 야 스노우 부엉이 그래 너가 1등이다 너가 1등 자 스노우 부엉이가 크리스마스 팩 1위 하는 걸로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 두 친구 스노우 부엉이와 퓨리 네온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기를 다시 한번 제대로 진행해 볼게요 그래도 오늘 퓨리랑 그다음에 아코를 거래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 빵빵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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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